성동구 성수동에 위치한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. 성동구 성수동 도시형 생활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.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서울 주요 지역을 순회하는 2호선 뚝섬역인데요. 해당 주택의 경우 뚝섬역에서 도보로 약 2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분당선 서울순력 또한 도보로 이용하실 수 있어 매우 편리한 교통 여건을 자랑하고 있습니다. 뛰어난 업무타운 접근성 또한 성동구의 매력인데요. 성수동은 성수대교, 동부간선도로, 강변북로, 올림픽대로의 접근성이 뛰어나 강남을 비롯해 서울 전역으로 편리하게 이동 가능합니다. 그리고 서울숲, 한강, 중랑천 등 풍부한 녹지공간이 인접해 있어 숲세권의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. 성동구 성수동은 현재 지식산업센터 타운이 형성되며 강남 테란밸리를 능가하는 벤처밸리로 탈바꿈 중입니다. 또한 레미콘 공장 이전, 성수 전략정비구역 재개발 등 미래가치를 높여줄 대형 개발 호재 소식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. 강남 3구를 넘어 신흥 부춘으로 자리잡고 있는 성동구 성수동의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. 강남 3구